고흥에 이어 무한의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전남 지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의 한 오리농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을 바쁘게 오갑니다. 이 농가에서는 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만 6000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해당 농장 500m 내 양계 농장의 닭 8만 마리도 선제적 살처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농장 인근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흥에 이어 사흘 만에 무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자 축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룡에서 터졌다고 했는데 거기와 상당히 들으니까 수거지 터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남 지역에 도래한 겨울 철새 개체수 폭증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월 말에 날아왔는데요. 우리 전남의 그중에서 한 20% 정도가 전남아이너 실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검출된 특정 계열사 전체 농가와 인근 농장에 대한 신속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역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체 오리농장 219호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사흘 빠른 오는 8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